감사합니다. 축사는 짧아야 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보수 목사님 총대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월기총 2020년 마침에서 더 큰 부흥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정부에 있는 광명교의 장무입니다. 우리 최남수 목사님 모시고 있는 장무입니다. 제가 35년 장으로 모사님을 모셨는데 이런 무의미에 총대님 기하에게 서셨는데 큰일을 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